여러분 저녁 되니까 진짜 아름답죠? 진짜 아름다운 구묵가족 와아.. 이쁘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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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개 35개 고마워 고마워 200개 250개 250개 바지 100개 남자 aren 제 관 Claro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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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의 드레스 왜 이만의 드레스 이뻐야? 오우 잘하시대 응? 그 색깔이 잘 맞는다 야 그 색깔이 잘 맞어 잘 어울리네 넙색이 넙색 잘 어울리네 오우 야 그 두꺼우를 벗고 왜 이만의 드레스 왜 이만의 드레스를ics세 이만의 드레스 왜 이만의 드레스 나의 드레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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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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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치만 자기야 감정? 여기 위에 봐요 와 진짜 아름다워 까만색이에요 아무튼 모르겠네 겨울이 어떻게 되세요? 아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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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뜻으로 봐봐요 애가 좀 태어났을 때 아팠잖아 그래서 지금 공간이 크고 대권도에서도 다 시험을 다 합격하고 올림픽 나간다고 하고 있잖아 자기 이름을 이 암메진왕처럼 세상에 알렸으면 좋겠어요 문들이 작다 어? 빨리 와 갑자기요 기억나요? 우리 자기랑 두 번째 여기 오길테네요 우리도 참 좋은 인연이야 저기야 한 번도 오지 못한 사람들 많은데 오즈벡산분들도 여기 쉽게 오지 못해 여보 여기 유적지가 있는 데라 보니까 동네가 도시가 깔끔하네 응 또 성벌칸 크게 개발됐다고 해요 아름답다 아 시리에 찍고 내 여기 가볼래? 아멘 티몰 왕이 도와 계신 곳이에요 이 사람은 만숨 어 천원이잖아 천원 외국 사람 자기랑 형 그 고모부한테는 사만숨 사천원 그래 저 이 만숨 해야지 이 만숨 여기 보라는 거야 뭐야 외국 사람한테 따로 또 그게 돈 받아? 그래.. 똑같지 않아? 비슷할걸 아마 외국 사람들은 별 차이는 없을걸 없는 거 같아 정말 아름답다 나도 진짜 모아봤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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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빨리 안 오지 왜 치시지 날아 일단 매우 훌륭한건들 미안해 나중에 또 오자 우리 그녀들이랑 둘째 아들이랑 오고 싶다 춥다. 근데 건이 안 때리고 오고 잘했어요. 애도 몸살 날 거야. 힘들어. 애도 고생해. 오빠 이렇게 걸어다녀야 되는데. 아직 우자 시작인데. 그럼 달인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귀여워. 이거 치킨인가? 닭고기, 생선, 갈비, 와우. 가지, 여러가지. 냄새도 좋아요. 호박, 양 꼬치 아주 큰. 여기는 목걸이. 이제 카페들이, 식당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와우, 그렇게 유명한 스마트폰 공장. 되게 아름다워. 자기야, 나 완전 우즈벡 여자 됐어 오늘. 그쵸? 근데 우즈벡에서 한국이지. 아하하하하. 기억했어 엄마가 얘기해 주셨어 우리 19년도 왔을 때 여기 콘서트 하고 있어 가지고 못 들어오게 했어요 저기 앞까지 가서 와서 우리 보고 갔어 그리고 앞에 바로 앞에 호텔 있었어 자기야 우리 그냥 걸어오고 나가고 그랬어 그랬단 말이야 이거 다 손으로 그렸을 거 아니야 자기야 그린 게 아니라 붙였지 타일로 아 타일로 붙인 거야? 먼저 타일에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붙인 거지 이게 붙인 거 아 이게 붙인 거야 붙여 놓고 색 있는 걸 그냥 붙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다 이거 붙인 거야 하얀 건 하얀색 파란 건 뭐한테도 붙인 거야 이거 옷을 대여하고 입고 사진 찍나 봐 오즈벡산 전도 못 아름답다 오 여기 좋다 어 저기야 어쩜 여기 서야 되겠다 아 이거 오즈벡 집 다 하나씩 있잖아 마당에 여름에 여름에 이제 여기서 차 여기서 밥 먹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좋아 이거 좋아 이거 나 여름에 이렇게 밖에서 찾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부르고 있어. 하나라도 없는데 사고 가라고. 지게 보면은 이게 유적지 잖아. 문화재 안에서 이렇게 상가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보면 이상하잖아. 왜 이런 데서 장사를 하게끔 만드나. 보죠. 여기 문화관광청에서 TV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이렇게 전통 구매를 하는 사람들도 좀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경지를 살리려고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더라구. 이렇게 이렇게 있네. 만블락 한치대? 메시젤리민. 메시젤리민. 50불이야 50불. 달러를 치면 50불. 50,000원. 55,000원. 우리 석진이 아들이랑 동갑인데 너무 말랐어요. 우리 둘체랑 비슷하네. 제 형이. 이런 옷차림 안 된다고. 또한 이런 옷차림 안 된다고 보여주네요. 당정하게 입고 들어가야 돼요. 다시 또 다른 옷차림은 나에게 입고 있어요. 더 이상 옷차림이 800$. 더 이상 옷차림이요. 맛있다. 맛있. 맛있지? 자기야 이만희 어 설명해 줄게 이 계단이 뭔지 이만희 여기 올라가서 간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쫓아가서 자기야 쫓아가서 하루 다섯 번 기도한다고 했잖아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이제 하게 되면은 소리가 깊게 퍼지는 거야 저기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대요 지금 들어갈 수 없는데 여기 계단을 이제 올라가서 하는 거는 목소리가 아마도 그게 어? 어지라고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In that time when the Bahaduri Alangtush were alive there was the other vision to the Islamic so they believed that in the top side is the place for the god for not the people and after the first step's left it's the place for the Muhammad Sallahu Alaihi Wasallam and the two goals stays up 우리 천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 천 대통령 상마칸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어 돌아가셨을 때 꼭 상마칸드 묻어달라고 유서를 남겼어요 어 오늘 이제 저녁 됐고 우리가 내일 이슬람 카리모 묘역 갈 거예요 아침 일찍 거의 왕이오 거의 왕이오 우리 일단 첫 번째 대통령이잖아 맞아요 딱 내가 태어났을 때 나 91년생이잖아요 그때 독립을 하셨고 그 이후로 계속 몇 년을 하신거죠 거의 30년 29년인가 언제 돌아가셨지 내일 가서 보자 그리고 이제 유적으로 돼버린 거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어 자기야 배고프죠 밥 먹으러 가자 오 추워 불 켜졌어 자기야 저녁되니까 더 아름답다 어 불 켜져가지고 저녁되니까 진짜 아름 아름답다 여러분 저녁되니까 진짜 아름답죠 제 소리들 진짜 좋다 와우 인테리어 좋다 되게 깜짝 와우 원래 우리가 아까 일단 밀리라는 식당 가려고 했는데 주소지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여기 사마칸 현지에 있는 택시 분이 친절하게 사마칸이라는 식당을 소개해 주셨어요 여기 이제 오게 됐는데 엄청 멋있게 생겼네요 안에도 요리들도 일단 가격이 조금 있어요 사마칸 지역 요리가 있으니까 한번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보려구요 동생이 웃더라구요 나 여기 누구 결혼식에 잘못 들어온 줄 알았다고 들어왔다가 다시 나갈 뻔했다고 웃더라구요 원래 택시켄드에서는 이런 사이즈가 결혼식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마칸 빵 되게 두껍죠 진짜 맛있어요 하독에서 구운 거에요 진짜 맛있어요 커피야 뭐지 아 하 하 하 하 하 궁금해요 여기도 혼자서 재미있게 춤을 추고 있어요 요로본! 나란다! 안녕!